이게 지금 뒤집은 모습인데요. 살짝 제가 당겼을 때 이 파워넷이 이 라인으로 한 번 더 들어가요. 기본적인 실크터치 이 원단에 파워넷을 한 번 더 담아드려. 뒤쪽을 매끈하게 말 그대로 오늘은 커버핏. 전체적인 모든 핏들이 몸을 커버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편안하게 어디나 옥죄이지 않게 만들어드리기 위한 사양으로 소재까지 딱 얹어서 준비한 거죠. 그냥 편안해 보이죠. 우리 되게 친한 친구 만났을 때 그렇게 세상 둘도 없이 편하잖아요. 얘가 그런 것 같아요. 이런 블라우스 요즘 간절기라 되게 많이 입으실 거예요. 일단 어깨 부분이 안 아파서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봤을 때 러닝용으로 있잖아요. 실적 보여드리죠. 정말 빨간 자국 하나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심지어. 이렇게 편안하게 입으시는 거고요. 이렇게 해서 적당히 떨어졌을 때 가슴 아래에 당연히 와이어 없어요. 캡은 탈부착이 가능하고요.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게 이 부분입니다. 이거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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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사실 66 사이즈를 입어서 그러니까 보통 지금 오늘 9호 입었거든요. 살이 이렇게 많아요. 불화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옷은 아예 입지도 못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얘 보세요. 세상에. 이렇게 매끈한 거예요. 이렇게 세상 둘도 없이 진짜 살 빠진 여자처럼 매끈하게 되니까 이렇게 입고 이런 저지 블라우스 딱 입었을 때는 그냥 편하면서 날씬해 보이면서 두 가지가 한 번에 해결이 된 거죠. 맞습니다. 그래서 고객님 제대로 몸을 좀 커버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. 메이크업 커버에서 모공 여드름 이런 거 기미 자국 지우듯이 내 몸의 살들 울룩불룩 쪼개지는 이런 부분들을 커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자 그런 오늘 컴포트 슬키란주를 저희가 처음으로 최다 구성 8종을 볼륨 패드까지 담아서 소개해 드리는데 가격 한 번 보세요. 우와. 스마트폰 할인 정리도 안 되니까 네네네. 4만 419원에 다시 한 번 진짜 8종. 어메이징 이거. 아니 난주로 8종이 맞아? 짚어드릴게요. 그렇죠. 첫 번째 저희 일단 스페셜 라인으로 함께 하는데 핑크에서부터 레이스 하나하나 스페셜은 진짜 스페셜함이 너무 예쁘다. 남다른 이 란주로 핑크 컬러 하나. 그리고 이어서 블루 컬러도요. 되게 여자 여자 같은 블루 컬러로 준비가 되는데 하나하나가 단품가가 18,000원씩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진짜 에브리데이 편하게 그냥 입으시라고 화이트 컬러부터. 하지만 이런 부분에 소폭의 레이스는 다 담아드렸어요. 제가 오늘 입었던 컬러고요. 여기에 거의 다 스킨톤으로 입으실 수 있는 아이들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소폭의 레이스는 어깨끈이 살짝 보여도 너무 예쁜. 그렇지만 겉옷에 드러나지 않아서 더 좋으실 거고요. 그렇죠. 스킨 컬러도 보셨고요. 블랙 필수죠. 이렇게 해서 6종. 6종. 끝났나? 생각하시는데 뭔가가 더해집니다. 2종이 더 갑니다.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심지어 2종이 본품 중에서 2종이 아예 더 가요. 네.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재고 상품. 그리고 막 아우 나는 그러는 거 싫은데 줘도 싫어. 이런 애가 아니고 본품 중에서 2종을 더 드려서요. 맞습니다. 8종 받아보십니다. 감사합니다.